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늘 조금 휴가를 냈을 것 같습니다. 네, 김지현 선수 화이팅! 아프신데도 이겨내시고 다시 잘하시는 분들도 감동받았어요. 세스앤 화이팅! 화이팅!